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후보입니다. 5선 중진의 당대표만 세 번째 도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송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송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대표 벌써 세 번째 도전이시네요. 이렇게 삼수사수하고 계시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필사즉생의 각오입니다. 필사즉생, 겨련하시네요. 절박한 심정이죠. 저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다. 굉장히 겨련한 말씀 해주시는데요.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하나같이 당이 위기다, 이런 진단 내리고 있어요. 동의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위기로 진단하는 이유,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과 유리된 거죠. 저희 당들이. 내부자 논리에 갇혀 있고 내부 원정주에 따라 스스로 개혁에 엄격하지 못하면서 남만 개혁하겠다고 그러니까 위선 내로남불에 걸린 거죠.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임대차 산복을 하면서 우리 당 의원이 임대수를 더 올려버리고 청와대 실장이 이렇게 자기들 이권을 챙기고 LH 직원이 이러는데 이거 분노가 안 터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번 보궐선거에 저희들의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발생한 선거인데 그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채 너무 네거티브 정식으로 강적들을 통해서 다 민심이 위반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개혁이 있어야 될 건데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개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약간 주류라고 보기는 좀 그랬던 우리 김부겸 전 안행본 장관님을 총리로 임명해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김부겸 총리님을 추천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렇군요. 또 이철희 순서리를 하는 이철희 전 의원님을 정무수로 안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폭넓게 듣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봅니다. 그럼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하면... 당은 과연 대통령님의 그러한 청와대 아니 이번 내각 개편의 의지에 부응하고 있는가. 똑같은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이 그대로 다시 당대표로 돼가지고 과연 변화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의 선택은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당원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 두 분이 아무래도 얼마 전에 원내대표를 차례로 지내신 분들이니까 그 점을 지적해 주시는 건데요. 당명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제 홍영표 후보는 이거는 너무 나간 표현이다. 분열을 조장하는, 불안을 조장하는 표현이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말꼬리 잡기고요. 홍영표 의원께서도 근본적 쇄신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그것도 그렇게 지정한 자체가 내로남불의 한 표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근본적 쇄신을 하겠다. 왜 송영길이야말로 제가 저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해온 사람 아닙니까? 제가 무슨 정치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분들의 어떤 가신이나 비서로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송영길은 역사 앞에 내 스스로 결단을 하고 이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 같은 선상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같은 당에서 활동을 한 것이죠. 누구의 가신이나 비서 출신이 아닌 독자적인 정치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함께해온 사람입니다. 홀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어떤 거 지켜왔다 이렇게 일단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쇄신, 또 변해야 된다고 하고 또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20, 30대가 너무 저희들한테 마음이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저도 딸이 31세, 아들이 26인데 끊임없이 대화를 하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분개를 하고 이러면 진짜 꼰대가 돼서 아빠랑 대화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공감한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저희들이 미안한 게 우리 때는 독재 시대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좋았거든요. 취직을 언제나 할 수 있었고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우리 딸도 정말 너무 힘들고 보면 국뽕에 그냥 무기계약직에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미안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서 꼰대 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였을 때 완전히 검찰 꼰대 모습이었거든요. 민주당도 꼰대가 됐다. 그렇게 지금 20, 30대한테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송 후보님은 꼰대가 아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대신 나는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을 깊이 알고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성 당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초선 의원들한테 문자 막 전화 막 쏟아붓거든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원들도 다 자기의 권리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당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은 국회의원이어서 월급도 나오고 다 신분도 있어 뛰지만 자기들은 직장사관 하면서 오로지 당을 생각하는 열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못하냐. 그걸 이해하는데 그러나 어떤 다른 국회의원이든 다른 당원이든 그 의사를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발음을 인정한 수준을 넘어서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문자 폭탄하는 것은 당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내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소위 우익이라 그럴까요? 태극기 부대 이런 일배 이런 데서 엄청 비난 글을 올려요. 또 송영길이 죽이자 부터 시작해서 중국 간첩 별 험한 소리를 다 하죠. 그런 폭탄을 다 안고 삽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미국 정치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추인검이다. 그걸로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껌의 역할을 한다고 이런 말도 오던데요. 일단 정치인은 그걸 부딪혀 나가야 되고 이야기를 소통하고 그런 대로 불구하고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정치인은 좀 맷집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합니다. 좌들 무든 간에 다 욕을 얻어버리면서 돌파해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86세대 운동권 세대라고도 얘기되죠. 기득권 세대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사람마다 다가오고 봅니다. 일반 안철수 전 대표님이죠.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86세대들 학생 운동했다는 이유 하나로 대모만 하다고 공부도 안 하고 국회의원 되고 출소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렇게 아프게 지적된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내 힘으로 노동자로 살면서 내가 땀 흘려 벌어서 먹고 살았고 변호사로 내가 먹고 살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강성 당원들 사이에 114 캠페인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홍영표 후보를 당대표로 최고위원으로 강병원, 전혜숙 후소를 밀자는 움직임이에요.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이렇게 개입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 당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80만이 넘는 권리 당원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요. 다른 당원들이 또 희석화되고 집단의 지성에 의해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당연히 자기의 권리인데 이렇게 팀을 묶어서 막 이렇게 좌표치고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의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과대 대표되는 면은 우리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대 대표되는 현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말 없는 모든 권리 당원들의 의사가 골고루 표현되도록 당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의 그런 합리적 지성을 신뢰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권해야 했어요. 야당에서 사면론 띄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은 논란이 많잖아요. 거기에선 대통령의 또 권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단계에 아직 논의할 정도의 성숙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숙 단계가 아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공감대가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국민 통합을 해가야죠. 통합의 원칙이 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통합의 원칙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수렴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의견을 수렴해나가야 된다. 다른 현안 부동산 정책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 후보께서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90%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대출을 풀어주자는 거거든요. 이게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우려 없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다주택자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제기한 문제는 딱 90%에 고정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40, 50, 60% 되고 있는 LTV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자한테 테이버를 주자. 지금 한 번 주택을 샀다 팔았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처음 한 번 첫 생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집을 살 기회를 줘야지 집값이 오른다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내버리면 결국 영원히 돈,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고 전셋방에 전전해라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임금 인상되면 물가 오르니까 임금 인상하지 말아라는 논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집값 오르는 것은 다른 방법 공급 확대라든지 제가 준비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분산하고 집을 지금 LTV를 해준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대상들은 우리나라 집 없는 44% 중에 10% 정도가 집을 살 의사가 있는데 그중에 약 4억 정도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도 대상들을 분화시키면 됩니다. 수기적 같은 걸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쭤볼 현안이 많은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쉽네요. 러시아 백신 얘기는 왜 하신 겁니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도 들여오는 거 검토하자 그러셨죠? 아시다시피 스푸트니크가 지금 3대 백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저와 함께 로봇X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스푸트니크가 60개국에 사용되고 있고 현재 알려지기로는 96%까지 효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돼 있는데 아직 검증이 부족해서 우리 EMA에서 검토 중에 있고 우리 식약청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거 검토돼서 끝나고 나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백신 확보도 비판한 게 왜 초기 단계에 배팅을 못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안정성만 따지다가 너무 시기를 만약에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스푸트니크도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플랜 B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률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일파만파가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IAEA 기준이 되면 함께 따른 수동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의 위험성들을 지적하고 미국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도 하고 이런 어떤 태도 필요합니까? 글쎄요. 그런 제소와 지난번에 미국 핵실험 때문에 일본 어부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배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원과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의 핵심은 백신 확보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능한 개혁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내년 대선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당대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국제외교 역량과 인천시장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와 백신 확보를 하는 데 정부를 적극 협력하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불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였습니다.